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촬영합니다 어 이번 촬영은 뭐냐 제가 드디어 논문이 합격이 되어서 논문 재본을 하러 이동합니다 와 날씨 너무 춥다 그래서 아무튼간 조심히 완전히 이동할게요 논문 재본하는 데가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여기로 이동할게요 와 춥다 그러나 조심히 이동하셨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중대 이에요 2022년 이런데 cleared 그럼 얼른 covered 이제 Bea 다 왔습니다. 와... 빨리 작업하고 빨리 제출해야죠. 아... 뭔가 해결한 느낌이네요. 아주 좋아요. 여기입니다. 여기가 최고의 맛집. 제 촬영 자, 재문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촬영하네요. 운동은 내보내되요. 오늘 드디어 섰습니다. 드디어 절실히 물을 찾고 아... 춥다. 사람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...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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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물을 잘 찾고 이제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에이괄창을 보관한 다음에 비가 받쳐서 택배다라고 제일 좋아하게 하셨습니다. 와... 좋아요. 재밌으시죠? 계속 이동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